룩룩 잉글리지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요 업의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전의 강의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은요 꼭 강의를 좀 보고 오세요 제가 정말 구동사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좀 해드릴 겁니다 제 강의가 좀 다른 강의보다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꼼꼼하게 만들었으니까 믿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업이라는 것은요 총 6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산을 오를 때 오르는 동작을 생각해보세요 무브먼트가 있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인크리스 하는 것이죠 정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내가 정상으로 어때요?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프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새벽에 출발해갖고요 어느 정도 쭉쭉쭉 가다 보니까 태양이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피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올라가세요 정상이 도달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완성한 거죠 그래서 완성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완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거에 대한 준비가 끝난 거죠 우리가 졸업을요 커멘스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멘스먼트라는 게 시작이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complete 정상은 결국은 어때요?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이라는 게 자 ready라는 의미가 있어요 준비가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6가지의 의미 movement, increase, approach, appear, complete, ready 요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 커멘플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쵸?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요 눈을 여기다가 이렇게 놨을 때는요 어때요? 요것이요 내 눈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뭐하고 있는 거예요? approach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10개 정도가 되나요? 지금 한 11개 정도의 구동사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사진과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approach 하는 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부담없이 그냥 기초 단계니까 부담없이 들어주시면 돼요 워크업이라는 게 나왔죠 워크업 지금 이 친구가 어때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사실 이것도 워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나오는 워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바로 movement입니다 첫 번째 의미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워크업 기억이 나시나요? go up 그쵸? move up 이런 거 있죠? 하지만 요거 보세요 지금 여기는 동작이라면 요거는요 지금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어때요? 다가가는 것이죠 이럴 때도 워크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s walking up the stairs 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업은 뭐예요? 동작을 말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요거는 뭐예요? he walked up to me 이렇게 나왔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다가온 거죠 그러면 어때요? he walked up to m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approach의 의미가 있다 자 강아지가요 나한테 다가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the dog came up to me dog came up to me 나한테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가온 거죠 approach 한 거죠 그래서 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approach라는 의미가 있다 the dog came up to me and wag its tail 자 wag라는 표현은요 뭐냐면 이렇게 꼬리를 흔들흔들 거린 겁니다 이걸 wag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강아지는요 she라고 받을 수 있지만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요 he 나 she로 받습니다 그래서 his tail her tail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drive up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쭉 한 다음에 여기 접근을 해서 여기다 댔어요 그럼 drive up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can you drive up to the gas station and fill up the tank 자 보세요 drive up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이요 문맥에 따라서 drive up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can you drive up to the gas station 이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다 여기에 approach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fill up the tank 라고 나왔어요 gas tank를 말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 fill up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요 채우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이 나시죠 fill이라는 게 채우는 건데 자 가스 탱크가 있는데 가스 탱크를 채우면요 어때요 이게 위로 올라오죠 여기서는요 increase 하는 거죠 이 업이라는 게 increase의 의미 아닌가요 movement의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요 자 back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back up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얘가 back up하다라는 것은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얘가 여기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approach 하고 있는 거네요 보세요 trailer 요걸 우리가 trailer 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trailer is backing up to the parking spot 어때요 요기다가 요렇게 가고 있으니까 backing up to the parking spot 자 보면요 이 2가 나오네요 모모에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 2가 같이 따라 나온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자 아까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여기서도 drive up to the gas station 여기서도 어때요 came up to me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walked up to me 이렇게 나왔죠 2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풀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풀업 풀업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강에서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1강에서 풀업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운동할 때 자 요걸 잡고요 이 bar 있잖아요 이 bar를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턱걸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어때요 당겨 갖고 내 자신을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동작이죠 그때도 풀업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차가요 요기 있죠 요기에다가 어때요 approach 다가가서 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pulled up to the curb curve라는 것은 뭐냐면요 요거 있죠 요거요 연석이라고 하나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우리가 curve라고 합니다 그래서 I pulled up to the curb and parked my car 쭉 한 다음에 여기에 다가가서 여기에다가 추천한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 다음 run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자 홈런을 쳤다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기분 좋아 같고요 얘한테 다가가죠 어때요 approach 하죠 뭐요 run up이죠 다가가서 approach 하는 거잖아요 he run up to me 그가요 나한테 막 달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game your high five 나한테 어때요 하이파이브란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저한테 give me five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어때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catch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뒤쳐져 있어요 아 그러면요 내가 얘를 어때요 catch up 하는 것이죠 어때요 잡는 건데 약간 느낌이 뭐예요 얘들한테 다가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catch up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I need to catch up to my friends 자 얘들한테 다가가는 거니까 I need to catch up to my friends walking ahead of me 자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walking ahead of me ahead of라는 것은 앞서가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앞서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을 catch up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밀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밀업이라는 게 느낌이 뭐냐면요 만나는 건데 얘들이 같이 어때요 먼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느낌이잖아요 가까이 와서 어때요 함께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밀업이라는 것도 업이라는 게 느낌이 뭐냐면요 가까이 하다라는 느낌 있죠 approach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볼게요 let's meet up for coffee this Saturday 라고 나왔죠 이번 토요일날 우리 커피 한 잔 하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만나는 거니까 meet up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이요 업을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let's meet for coffee this Saturday 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face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얼굴이죠 face up 자 그러면요 얼굴을 맞대고 약간 느낌이 뭐냐 하면 얼굴을 어때요 여기다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up이라는 게 약간 approach이라는 느낌이 있죠 자 보세요 I have to face up to my fears 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나는요 face up to my fears 나의 두려움을 접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렇게 멀리하지 않고요 이렇게 두려움 있을 때요 두려움을 이렇게 해서 약간 두려움을 맞서 싸우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I have to face up to my fears and speak in public 나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죠 퍼블릭 스피킹 들어보셨죠 그래서 퍼블릭 앞에서 내가 스피크 하려고 하면요 어때요 face up to my fears 두려움을 어때요 내가 딱 접해야 되겠죠 take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take up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am going to take up yoga to improve my flexibility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거는 느낌이 뭐냐면요 take up이라는 게 차지하다 라는 어떠한 덩어리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up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요 I am going to take up 요가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요가가 있을 때 요가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 아니에요 클래스에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take up이라는 것도 약간 느낌이 뭐냐면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요 take up은 그냥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take up 요가라고 나왔으니까 그 요가를 받아들이다 요가를 듣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ollow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follow up이라는 거 follow가 몸을 따라가는 건데요 follow up이라고 나왔어요 자 follow up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트워킹 이벤트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하고 네트워킹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 같은 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명함에 나온 사람한테 내가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follow up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한테 내가 어때요 다가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접근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follow up이라는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need to follow up on my job application and see if I got an interview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에 대한 내용을 리캡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up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섯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up이라는 건 여섯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오늘은요 그 세 번째 뭐다? 자 approach 산의 정상에 다가가는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pproach라는 의미의 up을 살펴봤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 그림으로 물이 요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눈을 여기다 대면 물이 어때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approach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up의 세 번째 의미인 approach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구동사를 통해서 구동사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축하만 보시고요 여러분들 사실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 기초 단계는요 어 쉬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쉬울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업 사탄을 공부를 할 겁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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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